이번의 볼 근육은 해외근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일보의 통증에 주된 근 치료하는 근육이 상한근, 삼두박근, 해외근이 되겠습니다. 이 해외근은 척골 후면에 요골 절원 아래에서 부관절랑, 상부 요골 전면에 전후 사경선, 속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근육 자체가 요골과 척골 사이에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꼬여 있는 근육인데요. 여기서 안쪽으로 돌리는 것을 회내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을 회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 구조상으로 회외보다는 회외가 많이 되게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열쇠든 무꽃이든 이렇게 돌리는 것이 거의 다 회외동작인데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TP는 여기 우리가 말하는 공체혈자리에 해당됩니다. 여기를 잡고 여기에 서치로 할 수도 있고요. 바깥쪽에서 측면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TP를 치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는데 자극이 좀 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이 회외근 TP를 치면 통증 자체가 좀 경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TP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외근은 엘보 통증. 이 안쪽으로 돌리는 것이 회내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이 회외입니다. 그래서 이 회외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는 분위기인데 우리 한의학의 공체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뼈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뼈쪽으로 해서 반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걸 쪽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다가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뼈 사이를 푹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DP를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